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가 아니라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 자그만 것이지만 제가 이번에 하면서 왜 이사야가 사가 됐고 사사기가 사시되었을까 이해는 안되지만 사사기는 사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발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로쌤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오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하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이요 남은 자가 만명이었더라 여하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하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하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목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심을 적어도 40년간 그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새로운 지도자로 뽑혔을 때 선택되었을 때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호사 1장 9절에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1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요하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사의 얘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다시 한번 제가 왜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을 좋아하는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미사일구가 붙어 있지 않고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의지에서 떠났던 그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가 너무 예뻐도 탈이었죠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똑같은 거짓말 두 번 합니다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그냥 한 분만 넣지 왜 두 번씩이나 기록할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만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그 형들을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은 악한 일을 계획했지만은 나를 통해서 형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했던 요셉이 마지막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는데 오른손으로 문하셋을 하고 왼손으로 에브라함을 하면 좋겠는데 오른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근데 야곱이 왜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함을 축복하게 되니까는 요셉이 장세기 48장에 보게 되면은 기빠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온유하고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런 얘기는 조금 싹 빼고 그냥 넘어가지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것을 기록했을까 한 사람도 예를 들면은 다윗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야 송목사는 박장로는 이권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얼마나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가늠했고 살인했고 더 나아가서 그의 가족을 보게 되면은 그 가족은 정말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디스펙셔널 패밀리예요 안되는 뭔가 안되는 가족입니다 그런 얘기를 꼭 다 써야 됐을까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우수아가 그 엄청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은 그 마음에 두렘이 있었고 그 얘기 하셨던 말씀이 강하고 담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드노트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단임 목사 얘기할 때 절죠 뭐 좋은 거 말씀하지 마세요 좀 안 좋은 거 나쁜 것도 말씀하셔야 돼요 너무 좋은 거 말씀하시면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좀 뭔가 이렇게 부족해야 공감이 가지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 혀로물을 핥는 자 핥는 자 이 발음이 잘 안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제가 영어하면은 중국말 발음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한국말하면 영화같이 흘린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걸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 얘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 목사님 괜찮은데 그 말이 정영어 아닌 것 같아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성경은 그 모습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무서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회복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 처음에 아브라함 선택하셨을 때 주신 땅이 가난한 땅입니다 인도하신 땅이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원래 모습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그 모습을 회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교회가 회복될 때에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까? 그분의 방법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사람의 방법이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원이 300명과 함께 미디안 백성들과 미디안 종속들과 싸우는 그 모습 그 전투의 모습은 그 전투의 과정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원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사라는 말은 판관, 지도자,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만약 제가 지난주에 내린 정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르고 의지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한 12명의 사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에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사사들 다 알고 있으세요? 그러면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한 3명은 알 겁니다 두보라, 삼선, 그렇죠? 그리고 기도원 정도는 알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기도원에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여룻발입니다 여룻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룻은 모르겠지만 발은 들어보셨죠? 발 여룻발의 뜻은 발에게 대적하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사연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왜 사사기에 기록한 기록자가 이 기도원을 여룻발이라고 했을까? 우리 함께 한번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선택하시고 처음 준 임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임무를 어떻게 감당했나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의 여호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를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업 사람들은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발과 아세라는 가난한 땅에서 가장 숭배를 많이 받던 이방신입니다 이 발은 풍요의 신이었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그 발의 와이프입니다 가난한 땅에서 만약에 출세하기 원하면 풍요롭게 살기 원하면 발과 아세라를 섬기셔야 돼요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선택하셔서 처음 주신 사명의 임무가 뭐냐면 이 발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재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발과 아세라상의 재단은 기도원의 아비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이냐 왜냐하면 기도원까지도 이 일을 나지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합니까? 밤에 합니다 왜?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다가 잡히면 죽임을 당할까 봐 어려움을 당할까 봐 밤에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밤에라도 가서 열 명의 종들과 함께 이 발과 아세라상을 찍어 없어버리는데 그 일로 인해 32절에 보게 되면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의 기도원을 여로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발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발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리고 다투는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흥분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발 재단과 아세라 재단이 어디에 있냐면 아비 집에 있습니다 아비 집에 있다는 말은 그 아비가 아버지가 발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상을 그 발과 아세라상을 찍어 넘겼을 때 그 다음날 사사기 6장 29절에 보게 되면 서로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소인인가 하고 그들을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를 행하였다도 하고 여러분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도 모르게 기도원이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밤에 없애버렸는데 이거 물어봤더니 이걸 또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업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하스의 집에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 그럽니까 성업 사람들이 요하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발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이거 기도원이 알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가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과 아세라를 섬겨야 복을 받는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도원이 꺾어버리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것은 요하스의 대답입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그 발을 섬겨낸 요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발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발을 구하겠느냐 그를 위해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발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 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 기도원의 아비가 아버지가 변했어요 어저께까지 발을 섬겨 아세라를 섬겨던 그 아버지가 아들 기도원이 그것을 과감하게 없애버린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희들 아마 있어봐라 발이 다 살 것인데 왜 이러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얻은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발을 대적하여 싸운다라는 그러한 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하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이 미디안 사람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 방법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해오던 것들을 그대로 다 인정해서 한다면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에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이 300명만을 데리고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듣고 하나님 방법으로 미디안 족속을 이기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미디안 족속을 대항해서 사람을 모았더니 3만 2천명이 모아졌습니다 3만 2천명이면 언뜻 보면 많은 숫자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고 적다는 아마 이 상황에서는 적군을 봐야죠 지금 적군이 몇 명이 있나 여러분 지금 미디안과 동맹군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사기 8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8장 10절에 전쟁이 끝났을 때에 미디안 기도원과 300명을 대적해 싸운 미디안과 그의 동맹군이 몇 명이었나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12만 명과 1만 5천명 합하면은 13만 5천명입니다 13만 5천명이 미디안의 동맹군입니다 3만 2천명과 12만 5천명 4대 1이에요 지금 3만 2천명이 다 가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3만 2천명이 어떻게 모이는지 잘 모릅니다 뭐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세요 너 교회 왜 가니 그러면은 중학생 애들은 고등학생까지도 이 둘 중에 하나에요 너 왜 가니 알아놔 이게 잘해 이거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I just have to go 안 가면 혼나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3만 2천명 가운데 왜 왔을까 이렇게 보니까는 다 가는데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난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냐하면은 물론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원의 한 마디에 2만 2천명이 그냥 돌아갑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그랬더니 그냥 순식간에 2만 2천명이 다 돌아갑니다 그럼 처음에 왜 왔을까 모르죠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13만 5천명 군대랑 싸워서 죽느니 집에 돌아가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숫자가 많고 적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숫자와 하나님의 이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여호수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와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방법을 가지고 열혁구성을 다 무너뜨립니다 7장에 가게 되면은 아이성에서 그들이 패합니다 왜 패했을까 7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와 7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에 갔던 첩자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와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삼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이 정상군의 말을 듣고 여호수와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정상군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와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4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러분 3천명이 때문에 진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게 되면은 아이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처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브아르인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3천명과 36명 죽었으면 사실 많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한 이유가 정상군의 보고를 듣고 한 것이고 이 일로 인해 36명 죽었지만은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렇게 대승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버립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니까 좀 메뚜기 같아요 가서 그냥 읽을 것 같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였을 때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만 2천명과 12만 5천명 이 숫자를 비교했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귀로 들어왔을 때에는 이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많다고 말씀하시고 그 두렵고 떨리는 자가 가라고 했을 때에 2만 2천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1만 명과 12만 5천명이에요 해볼만 할까요 모르겠어요 1당 100이 있으니까 해볼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또 말씀하시되 이 숫자도 많다 여러분 또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저께도 아니고 작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늘입니다 오늘 또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지 않으면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1만 명도 많다 말씀드렸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기도원과 그 백성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만 명을 데리고 물가로 갑니다 물을 먹이게 하는데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300명은 개같이 핥아먹어요 9700명은 물을 꿇고 물을 먹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누구를 택할까요 저는 알아요 저는 이거 택할 것 같아요 숫자도 많고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식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럴 환경이 안 돼서 안 그러지만 아마 교회에서도 밥그릇이 있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먹을 겁니다 저는 밥을 먹을 때 밥그릇 들고 먹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 밥은 이게 다 부서지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먹는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밥불도 안 흘리고 대구선 삭삭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한번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송목사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아 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압니다 우리 유교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저희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알지 않습니까 상놈이지 밥을 그렇게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상놈인데요 그 사람들 다 그렇게 밥 먹는데 그렇게 밥 먹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제가 같이 물을 핥아 먹는 것과 물 끓고 먹는 것 이것이 맞을 수 있고 이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왜 기도원이 300명을 300명만 택했을까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잘 알게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책임은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함부로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정관념과 경험과 지식으로만 우리가 주의 일까지도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까 왜 3만 2천명을 사용하지 않냐 하시고 300명만을 이런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미래한 백성들을 미래한 족속을 치셨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하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래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 너무 잘하세요 3만 2천명이 가가지고 12만 5천명을 이기고 오면 그리고 11만 명을 죽이고 오면 여러분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용감하고 전쟁 싸움 잘하는 백성이죠 지금 4대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렇게 말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이 숫자 다 필요 없다 내가 필요한 숫자는 300명 여러분 그렇다고 300명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해서 들어서 그대로 하였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함께 이루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목사의 힘으로 당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누가 잘해서 한다면 그 영광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한테 가요 그래서 함께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 왜 그게 목사가 부흥시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끝나면 떠나면 되잖아요 왜 그것을 세습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300명과 10만 5천명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만들어가면서 회복해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교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면서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조직과 우리의 것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하나님 다 받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빠졌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이사회의 말씀 한 군데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55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율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것과 틀립니다 여러분 그 인정하셔야 돼요 주 앞에 나와서 무릎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백성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이사회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의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의 일을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 우리의 경험에 의존해서 계산이 될 때에 전통을 따라 하는 것이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함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인데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가야 갈 길을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고 뒤에 방법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30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승리한 기도원과 그 백성과 같이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부르시며 간구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극리로 교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쉽게 될 수 있는 감사합니다.